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턱뿌리 여기에서 최초의 물이 이제 여기에서 앞에는 부처 그 후기 내 입에서 만드는 거로 나머맨 그녀맨 그녀맨 여기 하나까지 두개가 안 돼서 가방에 낼까? 지금 신청하고 내려와서 가는거잖아 오랜에 왔어요 주문해봤어요 왜 이렇게 많은거 아니야? 와당바위 집어서 헬기장 지난 다음에 돌문바위 매봇 매봉 정상 이거 다시 한번 좀 해줘 출발할께요 나무가 되게 뭐라구요 되게 예쁘지 않아? 뭔가 그래? 응 진짜 식길같애 사람이 많네 너무 더울거 같아서 저희 좀 늦게 산행 시작하겠거든요 근데 사람이 되게 많네요 네 네 지금 7시까지 내려오려면 2분을 가려줄래? 매번 입장을 할 필요미터 2분을 가려줍니다 숨차다 숨차다 숨차 숨차 근데 숲이 울창해가지고 해는 안들어서 죽은거 같아요 씨라고 의자가 있네 쉬어줘야되겠다 아 여기 조금 흘러왔는데 땀이 장난 아니네 대단 밖에 없어가지고 응 이거 찍혔어 고자 여긴 좀 쉬는 구간인가 보다 쉬어줘야되 쉴때는 아니네 안녕 응 바로 또 오르막길이 나온다 와 진짜 힘든데 이 가위 나오면 괜찮다고 했는데 좀 시원해졌어 좀 시원해진거 같아 여기 오니까 좀 시원해졌어 좀 시원해진거 같아 여기 오니까 더 해먹길래 여기 어려워 안써왔네 아 그때 더위 먹어가지고 차감을 너무 많이 먹어서 더위 먹어서 좀 제재하려고 했더니 어우 너무 더워 여기가 제일 힘들다 여기까지가 그치 모르지 나머지는 안올라갔는데 지금까지는 제일 힘들지 어 너무 힘들었어 저기 옷 다 젖었다 아 좀 쉬어가는거 같아 그니까 여긴 살거같애 갔다오게? 어 매번 가리잖아 네 열련돼서 속도를 좀 내야돼 내가 아까 시간을 보면 지치먹었대 어? 800개토나 많이 올려? 진짜? 응 1,2,2kg 아까 2,2kg였나? 그럼 그렇게 많이 왔어 우리가? 응 약간 2,2kg인가 보는데 응 진짜 여긴 살 빠지게 됐잖아 이렇게 숨을 심장이 이렇게 뛰는데 살이 안 빠질 수가 없네 살 빼는 거 많이 올라온다잖아 그니까 그래 이렇게 유산소 심장 뛸 정도로 유산소를 해야 뱃살이 빠진대매 아 아 조금 쉬어 까? 그리고 의자에 있는 건 쉬라는 거야 그래 좀 쉬라 살짝 마시자 살짝 마시자 숨이 깔짝 넘어질 때쯤에 도착하겠지? 그래 아까 800m였었잖아 여기 매봉 써있어 어? 매봉 써있어 대박인데? 아닌데? 아직 700m 남았는데 왜? 700m 100m 올라온 거야 그치? 높이가 있는데 요즘 저렇게 어? 젊은 사람들이 어 같이 산에만 하고 어 산을 많이 타 좋겠다 응 여긴 젊었을 때 왜 안 했지? 몰랐지 산에 산자도 몰랐지 응 작년에 우리 한란산 간 게 처음이잖아 완전 산도 한 번도 안 탄 사람들이 맞아 한란산 운동화 신고 운동화 신고 물도 안 싸가고 먹을 건 하나도 안 가져가 맞아 아니 물은 가져왔지 물은 가져왔어? 그래서 그때 삶 너무 좋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저희 등산한 거예요 오 헬기장 그래 헬기장 갑시다 돌문바위 정계산에 기운 정기를 녹받아갔어요 너무 시원하네 사람이 쇠고 나왔네 왜 형도 살이 빠지시는 거 같은데? 세 번도 안 된다고? 아니 어디서 갔으면 그거지? 세 번도 나있기 몇 명이 들어왔는거야? 안 돼 아 이거 내가 사마는 누사라고 함뜨리 내발이 있어 이리와 애매으로 그 아chan 남자가 내торов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